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년 만에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등학생 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운 만큼 효과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이 없었는데 내년에도 한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초등학교 33곳 가운데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모두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극감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차원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목포 뿐만 아니라 타시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연세 붕괴가 온다. 목포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490명에서 올해 2,059명까지 431명 줄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이 1,57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고등학교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한 학년에 160명이면 등급 비율에 있어서 1등급이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한 100명대로 줄어들게 되면 1등급이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학교 교육은 더 입시 위주로 갈 겁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순천과 나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상황.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통합 등이 주장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감사합니다.